면허취득을 준비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전전문강사 슈리입니다. 이번 교육강의는요 우리 당내기능 풀코스 중에서 가장 어렵다는 즉각주차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기존에 제가 즉각주차에 대한 영상 많이 올려드렸을 겁니다. 제 차량으로 찍은 것도 있고 ppt로 올려드린 것도 있는데 시뮬레이터로 한 번 더 설명을 구체적으로 좀 해드릴까 싶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즉각주차 다 알다시피 즉각주차는 1번 주차구역 2번 주차구역 3번 주차구역 학원마다 시험장마다 구역이 있는데 즉각주차구역은 전국 시험장이 규격이 똑같습니다. 경찰청에서 면허시험장이나 학원에 위탁을 해가지고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규격인데 즉각주차 진입하는 도로의 폭은 3m에서 3.3m 넓은 데는 그 다음에 여기 즉각주차에 들어가는 입구 있죠. 이거는 딱 규정이에요. 3.5m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차하는 이 구간은 3m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검지선이 시작되는 이 검지선이 여기 1번 검지선, 2번 검지선, 3번 검지선, 4번 검지선이 있는데 이 1번 검지선이나 4번 검지선 끝에서 시작하는 이 부분 여기서부터 주차구역까지가 4.8m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방금 3m라고 했죠. 3m.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또 4.8m. 그래서 이 길이는 4.8m 더하기 3m 더하기 4.8m가 됩니다. 이 구경은 전국시험장도 다 똑같습니다. 다만 이 검지선에서부터 이 우회전하는 이 구간이 있죠. 이 구간은 길이가 긴 곳도 있고 짧은 곳도 있습니다. 이건 건물학원의 땅의 크기나 공단시험장의 규모의 크기에 따라서 즉각주차 진입로가 긴 곳도 있고 그 다음에 짧은 곳도 있습니다. 긴 곳이 좀 더 편하고 짧은 곳이 그만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차를 돌다 보면 차가 삐뜰하게 쓰기 때문에 그걸 또 수평으로 맞추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짧은 구간은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거 이거 좀 체크해 주시고 즉각주차 우리 배우실 때 전문학원에서 배우는 사람도 있을 거고 시뮬레이터에서 배우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냥 독학으로 부모님의 도움이나 지인의 도움을 받아서 독학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즉각주차 영상 유튜브 영상 보면 여기에 항색선에 어깨 맞추라는 것도 있고 연석에 맞추라는 것도 있고 전문학원은 여기에 기둥이 세워놔서 여기에 어깨 맞추라는 것도 있죠. 항색선에 어깨 맞추면 반 바퀴 180도 그다음에 연석에 맞추면 핸들을 한 바퀴 360도 그다음에 세워놔 기둥이 4.8m 중에서 한 2m 더 들어가서 맞추면 한 바퀴반 540도 맞춰서 들어가라는 데도 있는데 우리가 항색선 기준으로 한 바퀴만 돌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진행하는 이 구간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차가 많이 오른쪽으로 쏠려요. 그래서 오른쪽에 여기 1번 검지선을 탈시선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가면서도 설명을 드릴게요.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3인치 시점으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1인치 시점으로 바꿔서 보시면 차가 기본적으로 똑바로 가야 되겠죠. 왼쪽으로 약간 쏠려서 꺾는 건 괜찮아요. 다만 오른쪽으로 너무 쏠려서 꺾으면 여기 뒷바퀴가 연석에 걸릴 수 있으니까 이거 잘 체크하시고 브레이크를 떼고 오른쪽을 봐야 되겠죠. 이렇게 보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면서 우측을 보면서 항색선이 두 개가 나옵니다. 1번 항색선이 나오고 2번 항색선이 나와요. 여기에 창틀이 있는데 절반 정도 또는 절반보다 약간 뒤에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건 사람의 키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저는 보통 절반이나 1분의 1, 1분의 1, 3분의 3 이 사이 이 사이의 항색선을 맞추라고 합니다. 항색선이 너무 뒤로 가면 왼쪽 앞 범퍼가 꺾으면서 걸릴 수 있고요. 이 항색선이 너무 앞에 있으면 돌면서 오른쪽 뒷바퀴가 연석에 걸릴 수 있다는 거 체크하시고 나는 이게 불안하다. 운전자 키도 틀리고 키가 작거나 시야가 이렇게 보기도 하고 이렇게 보기에 다양하게 보다 보면 시야가 막 바뀌죠. 시야가 바뀌어서 나는 이거 좀 정확하게 맞추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학원에서 어떻게 가르치냐면 이 항색선을 1번 항색선 말고요. 2번 항색선 2번 항색선을 이 핸들 도어 보이시죠. 문을 열고 닫는 손잡이이에요. 여기에 맞추라고 우리 가르치는 학원들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맞추냐면 우리가 이 핸들이 있으면 그냥 무조건 그냥 이마를 사람의 이마를 대고 그 다음에 돌려서 보시는 거예요. 이마를 탁 대시고 핸들에 대시고 딱 돌려서 보시면 이 핸들 보이죠. 여기에 항색선을 맞추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항색선을 맞추시면 들어가는 게 똑같습니다. 다만 지금 여기는 시뮬레이터다 보니까 제가 이마를 대는 거는 안 맞죠. 안 맞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실제 운전자 시점에서 본 거기 때문에 절반 정도에 맞춥니다. 이렇게 시야가 안 바뀝니다. 또는 1번 항색선을 사이드미러 절반 정도 사이드미러 절반 정도에 맞춘다는 느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핸들을 다 돌려야겠죠. 핸들을 이제 오른쪽으로 다 꺾습니다. 다 꺾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차가 이렇게 쏠려가지고 다 꺾어버리면 여기 걸린다 그랬어요. 그죠? 우측에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천천히 들어갑니다. 브레이크를 떼고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데 자 차가 이렇게 왼쪽으로 살짝 사선으로 쓰는 건 괜찮아요. 또는 이렇게 똑바로 써도 됐고요. 근데 오른쪽으로 쏠리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 오른쪽으로 쏠리면 내가 왼쪽으로 붙이기 가장 어려워요. 뭐 이렇게 쏠려도 우리 같은 사람은 다 하지만 초분들은 여기 오른쪽 쏠렸다가 왼쪽으로 붙이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딱 수평 그죠? 수평 또는 약간 쏠린 거 자 약간 쏠리면 들어가면서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꺾었다 원위치 해주시면 되고 딱 정면에 있는 분들은 왼쪽으로 살짝 꺾었다 반대로 꺾었다 원위치 이런 식으로 해서 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약간 오른쪽으로 쏠려 있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오른쪽으로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이 항색선하고 이 항색선하고 내 차의 이 폭 이 폭을 얼만큼 띄우느냐는 문제인데 항색선 한 칸 15cm 정도 또는 20cm 이 정도 띄우고 들어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너무 오른쪽으로 붙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차가 이제 삐뜬 상태예요. 그러니까 들어가면서 브레이크를 떼고 들어가면서 이 노란선이 이 노란선이 점점 이렇게 들어오죠. 들어오면 안 되겠죠. 들어오면 왼쪽 앞바퀴가 여기를 탈선해 버리는 거예요. 이 항색선이 12시 정도 기준으로 들어온다는 느낌 들면 오른쪽 꺾었다가 다시 왼쪽 꺾어가지고 차를 원위치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앞전에 제가 실제 차량으로 보여드린 거 보면 액센트는 여기 홈이 있어가지고 홈에 맞추고 황색선을 맞추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베르나 같은 경우는 이 워시행 물나오는 곳 있죠. 그 구멍 왼쪽에다 맞추고 들어간다고 영상 올려드린 게 있을 거예요. 그걸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영상은 하나만 보시면 안 됩니다. 들어가면서 살짝 오른쪽 꺾었다가 그죠 다시 왼쪽 이런 식으로 맞추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보시면 자 보이시죠 그러면 이 황색선 하나 또는 한 칸 반이라고 했죠. 이렇게 띄우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못 띄우면 안 됩니다. 왼쪽 앞 앞길에 붙어버리면 안 되고 또 차가 오른쪽으로 붙으면 안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측의 공간이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 황색선의 어깨를 맞추면 창틀의 4번의 3장도 되겠죠. 키가 작으신 분들은 의자를 바짝 당기니까 뭐 창틀의 절반에 맞을 수도 있어요. 여기에 맞췄을 때는 핸들 반 바퀴 돌려서 이렇게 가는 거고요. 자 연석에 맞추면 그만큼 앞으로 가는 거죠. 앞으로 가니까 한 바퀴 360도를 돌리는 거고 그 다음에 학원에 있는 이런 기둥 기둥 나무를 세워놨든지 파란색을 세워놨으면 거기에 이제 어깨를 맞추시면 한 바퀴 반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이게 저기 기둥이 없는 곳도 있기 때문에 항색선에 맞춰서 들어갈 건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공식이라는 거는 원래 운전이라는 건 공식으로 하면 안 되는데 초번들을 쉽게 합격시키려고 공식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강사님들이. 그래서 우리가 1 더하기 2 더하기 3 이랬을 때 우리가 6이 되죠. 합이 6이 되면 주차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1로 들어왔는데 다음에 2로 하고 3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2로 들어왔어요. 예를 들어서 이 공간을 너무 띄우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다행히 우리가 여기 핸들은 뭐 덜 들어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3으로 하고 아니면 여기를 핸들은 똑같이 하더라도 여기를 갈 때 덜 가서 2를 만들어 주는 거 그러니까 수학 공식으로 본다라면 내가 1으로 가느냐 2로 오느냐 아니면 3으로 오느냐 따라해서 중간을 또 어떻게 넣느냐 또 끝을 마지막을 뭘로 넣느냐에 따라서 주차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공식을 완벽하게 1 더하기 2 더하기 3 완벽하게 세는 게 제일 좋지만 하다 보면 조금씩 틀린데 내가 1을 못했을 때는 다음 동작을 바꿔주셔야 된다는 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오른쪽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창틀이 있습니다. 창틀이 있는데 여기 절반으로 쳤을 때 4분의 1 4분의 2 4분의 3 이 정도의 보통 어깨들이 있겠죠. 그죠? 어깨에 노란 선을 맞추는 거겠죠. 노란 선을 맞춥니다. 사람마다 좀 틀리지만 여기서 어깨가 더 들어가서 연석에 맞으면 한 바퀴 그죠? 연석 끝에 맞으면 한 바퀴 또는 여기에 맞추면 한 바퀴 반이 되는 거예요. 저는 무조건 반바퀴 공식을 추천하니까 여기에 어깨를 맞춥니다. 이 상태에서 핸들을 반바퀴를 하고요. 반바퀴하고 이제 전진을 할 건데 전진하면서 왼쪽으로 이렇게 고개를 내밀어서 보셔야 돼요. 보셔야 되는데 지금 이거 시뮬레이터라서 여기를 볼 수가 없어요. 왜 왼쪽으로 고개를 내밀어서 봐야 하냐면 자 여기 있는 이 항색선 있죠? 이 항색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항색선 잘 기억하십시오. 이 정면에 있는 항색선 이 정면에 있는 항색선을 핸들 도어 보이죠? 핸들 도어 여기에 고개를 내밀어가지고 이 핸들 도어 앞에 이렇게 대충 한 10cm 정도 떨어지게 선이 딱 보이게 이렇게 맞출 거예요. 그래야 왼쪽 앞바퀴가 항색선을 살짝 밟을 듯한 말듯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 바라보는 시야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키가 너무 작아서 앞으로 쭉 당기시면 조금 더 뒤로 가셔야 되고 키가 크시면 약간 덜 가셔도 되고 상황에 따라 틀린데 어쨌든 그걸 기억하시고 간다는 겁니다. 제일 좋은 거는 키가 너무 크셔가지고 고개를 내밀어가지고 앞바퀴가 보일 정도로 몸을 꺾어가지고 보시면 제일 좋겠죠. 안전벨트를 푸시면 안 됩니다. 이 상태로 갈 건데 이제 감으로 좀 해볼게요. 감으로 저도 이건 처음 해봅니다. 지금 연습 안 해봤어요. 감으로 해봅니다. 옆으로 지금 꺾여서 가고 있는데 밑에 보면 연석이 보여요. 원래는 고개를 내밀어서 보면 이 항색선도 보입니다. 연석이 지금 여기 있으니까 연석에서 항색선이 이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보면 여기 항색선을 살짝 밟을 듯 맞듯이죠. 조금 더 가도 돼요. 조금 더 이 정도까지 살짝 지면에 보면 살짝 밟을 듯 맞듯 이 정도 가시면 됩니다. 이제 왼쪽을 다 돌립니다. 끝까지 돌리고 이제 후진기어 놓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평이 되면 스탑.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가는 이거 들어오는 거하고 이거 나가는 거하고 똑같이 생각을 하다 보면 차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꺾여 있으면 안 되겠죠. 여러 가지 나가다가 여기 걸리는 분들 너무 많아요. 차는 어떻게 오른쪽보다는 왼쪽으로 쏠리게 이렇게 서 있는 게 좋다는 겁니다. 왼쪽으로 쏠리면 여기 공간이 넓죠. 넓으니까 내가 회전반경이 이렇게 되는 거고 내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쏠려버리면 어떻게 해요. 회전반경이 이렇게 되어버리겠죠. 그러니까 더 회전반경이 좁아지니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왼쪽으로 쏠리기 좋다. 아니면 수평으로 똑같이 맞추고 뒤로 들어갔다가 나갈 때는 왼쪽으로 한 바퀴 돌려가지고 약간 꺾어서 나가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살짝 왼쪽으로 쏠리게 해서 원위치하고 이때 많이 쏠리면 여기 들어가다가 여기 걸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적당하히만 쏠리십시오. 후진 들어가서 확인되었습니다. 나오면 주차브레이크 올리고 이때 피로 이걸 넣느냐 물어보는 분들인데 피로 안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뒤넣고 주차브레이크 당겨서 상관없습니다. 주차를 당기고 삑스로 나면 내리시고 이거 안 내리고 가시면 실격되겠죠. 이거 나올 때 실격됩니다. 자 이제 똑같이 봐야 되겠죠. 오른쪽을 이렇게 봐서 우리가 차를 방금 딱 수평이 아니라 약간 왼쪽으로 쏠리게 섰었죠. 기억나죠. 그랬을 때 이 황색선이 절반보다는 절반보다는 약간 앞에 있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회전각이 크기 때문에 조금 덜 나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황색선을 이렇게 절반보다는 약간 앞에 또는 마찬가지로 이마를 대고 도어 핸들 보이죠. 도어 핸들 이 절반 정도에 딱 맞춰가지고 꺾으시면 되겠죠. 여기서 이제 오른쪽 다 꺾고 이제 나갑니다. 안 걸렸어요.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오른쪽 쏠리는 것보다는 수평이나 왼쪽으로 약간 쏠리는 게 낫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너무 왼쪽으로 많이 쏠리면 안 돼요. 이 정도 그리고 원위치 그리고 이제 나갈 건데 자 여기 나갈 때 보시면 여기는 아까 제가 몇 미터라고 했죠? 3.5 여기는 3미터가 규정이고 3미터가 약간 크게 3.3미터로 만들어 놓은 학원도 있고 시험장도 있습니다. 이렇게 맞추시면 되는데 자 여기는 넓으니까 들어올 때 우리가 머리를 붙여가지고 도어 핸들에다가 황색선을 맞췄지만 나갈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가 좁잖아요. 내가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 도어 핸들 맞추고 나가시면 여기 앞바퀴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연삭에 맞추거나 아니면 그냥 편하게 보시는 시점에서 그냥 도어 핸들에다가 맞추시는 게 좋아요.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서 그냥 우리 편하게 오른쪽으로 편하게 본 상태로 여기에다가 항색선을 맞추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나가볼게요. 자 여기 항색선 보이죠? 근데 항색선을 보이는데 여기 보면은 조금 앞으로 나가 있는 상태죠. 이렇게 선이 좀 나가 있는 상태죠. 이렇게 걸릴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후지를 넣어서 이런 식으로 항색선이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그리고 여기 절반보다는 약간 위에 있는 게 보이죠. 그죠? 아니면 이마를 붙여서 고개 돌려가지고 연석이 거치는 게 좋겠죠. 이런 식으로 자 운전자 시점이나 키 크기에 따라서 다 다르게 보입니다. 멍심하시고 이 상태에서 오른쪽을 다 돌리고 이렇게 나가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나가면 됩니다. 자 요새 요 때 나갈 때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뭐 오른쪽 항색선을 살짝 밟으면 감점인가요? 뭐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용인명의 시험장 기준으로 보면은 여기 진행요원이 없어요. 그래서 밟아도 감점 안 줍니다. 근데 여기는 밟으면 바로 눈에 걸려요. 그래서 무진 감점 먹는 거고 여기는 바로 연석만 안 타면 감점 안 주는데 요거 걸려서 감점 먹는 게 불안하신 분들은 살짝 풀었다가 살짝 앞으로 갔다가 다시 꺾어서 나가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걸립니다. 마찬가지 만약에 앞으로 나갈 때 앞으로 나갈 때 너무 내가 좀 앞으로 진행을 해가지고 만약에 꺾어서 나간다가 왼쪽 앞바퀴가 걸릴 것 같다. 왼쪽 앞바퀴가 걸릴 것 같으면 내가 고개 내밀고 봐서 어 바퀴 걸리네 스타 빨리 반대로 돌려가지고 후진 넣고 살짝 뺐다가 다시 오른쪽 다 돌려가지고 이렇게 나가면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주차는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다 문제는 어? 쌤 영상대로 그대로 따라했는데 저는 탈선이 났어요. 이런 분들이 가끔 계실 수 있습니다. 자, 시험장의 차가 1호차, 2호차, 3호차 시험장마다, 학원마다 차종이 똑같은 액센트 배른하지만 이 핸들 얼라이먼트가 가끔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차는 이 핸들이 딱 얼라이먼트가 딱 맞아요. 양쪽으로 540, 550가 딱 맞는데 어떤 차는 약간 핸들이 꺾여있는 차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꺾어야지 이렇게 살짝 꺾여있어가지고 조향가가 꺾여있어야 차가 똑바로 가는 차가 있고 가끔 이렇게 꺾여가지고 가야 똑바로 가는 차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시험보다 보면 교육생분들이 벽을 연속을 들이박으면 이 핸들이 틀어져요. 바퀴 각이 틀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틀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매일 우리가 얼라이먼트를 맞출 수가 없어요. 한 달에 한 번 맞추든지 6개월에 한 번 맞추든지 할까 말까인데 이게 틀어져있다 보니까 공식을 똑같이 적용해도 내가 오른쪽으로 좀 틀어진 차는 나중에 반 바퀴 돌리면 여기서 반 바퀴 돌리면 이 상태에서 좀 더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대로 적용을 하더라도 탈선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차가 문제 아닌가요? 물론 차가 문제긴 하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례 기능이라든가 도로주행 시험은 약간 운칠기삼이라고 하죠. 운빨이 좀 따라줘야 돼요. 내가 얼라이먼트 완벽하게 만든 차를 만나면 좋은 거고 얼라이먼트가 약간 틀어진 차를 만나면 공식이 약간 틀어져서 탈선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주차 외에 나머지 구간을 완벽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완벽하게 하셔야지 여기 나오다가 한 번 탈선 되더라도 10점 감점 먹고 90점으로 합격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 탈선 되더라도 감점 먹고 80점으로 합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차 완벽하게 하면 좋겠지만 차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는 변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 감안하셔가지고 영상 잘 참고하시고 시험 보시면 여러분들 무리 없이 합격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 말고도 제가 실제 차량으로 1일치 시점으로 올려 놓은 영상도 있는데 그거 꼭 참조하시고요. 이해보면 모두 다 기능시험 잘 보셔가지고 한 번에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슈요였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